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니의 책방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훗날 추억이 될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럭키입니다. 저자 김도윤, 출판 붕 로망스, 2021년 8월에 출간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았어요라는 말을 하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은 소득 상위 1% 김도윤 작가가 밝히는 운과 성공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하며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한 가지 공통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운이 좋았어요라는 말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듣고 해보았던 말이라 겸손의 말 정도로 생각했지만 인생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그 말의 이면에 성공에 관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본인의 경험에 더해 다른 수많은 어려움을 돌파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까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운을 가로막고 있던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부수며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을 활용해 여러분 앞에 있는 행운의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6장. 긍정 최악의 상황에도 잃지 말아야 할 것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 김작가TV에 출연한 게스트분들과 인터뷰 촬영을 끝낸 뒤 식사 자리를 가질 일이 종종 있다. 어느 날 도산대로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주식투자 쪽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투자 고수 세 분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한 분은 거액의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였고 또 다른 한 분은 가치 투자 분야에서 굉장한 고수로 알려진 투자 자문사의 대표였고 다른 한 분은 역시 많은 돈을 번 전업 투자자였다. 이름도 처음 들어본 다양한 금식에 고량주 몇 잔을 곁들여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각자의 일상부터 유튜브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지만 주식 고수가 세 명이나 모인 자리였기에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다. 자연스레 각자가 지금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문제는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그들의 말을 고작 1년 남짓 투자를 공부한 내가 제대로 알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는 상장된 종목 수는 약 2,400개쯤 되는데 당연히 그 많은 종목을 내가 알고 있을 리 없었다. 특히 특정 종목으로 들어가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나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백지 상태가 돼버렸다. 김 작가 TV에서 투자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를 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인터뷰 질문지도 작성한다. 더군다나 주로 1대1로 대화를 하기에 투자 고수인 게스트리라고도 진행자인 나를 배려해서 동시에 일반 시청자들의 수준을 배려해 대답의 난이도를 조절해준다. 하지만 그날의 식사자리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 자리였다. 자연스레 그 자리는 내게 조금은 피곤한 자리가 되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의 정보를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로 이야기했다. 마치 외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 혼자 바보가 된 같은 느낌을 들 정도였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 투자 고수들이 나를 배려해 모든 이야기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심지어 그분들이 인터뷰 때 만난 김 작가는 최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내가 투자에 어느 정도 내공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은 대화에 필요한 그 어떤 애의 사전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인터뷰라는 가면도 사라진 상태였다. 나 혼자만 자리가 좀 어색해지려고 할 때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개인 투자자가 이 자리의 이야기만이라도 듣고 싶어하는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많을까 사실 이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재테크 유튜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인터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행히도 그 인터뷰가 꽤 괜찮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투자 고수들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투자 종목이 겹치는 것을 발견했고 더 나아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야기의 30%밖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때는 이야기의 50%는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내 투자자의 실력을 쌓을 좋을 기회로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모든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사라졌다. 다행히도 그 순간의 힘든 감정을 최대한 테이블 밑으로 내려놓았기에 몇 달 뒤에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고 전보다 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 20대 중반 시절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고등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다. 술자리를 가지며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던 도중 영어 성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서울의 명문대를 다니던 한 친구는 중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덕에 토익 점수가 만점이었고 지방국립대를 다니며 석사 준비를 하고 있던 다른 친구도 토익 점수가 900점이 넘었다. 그 당시 나는 토익 자체를 쳐본 적도 없는 상태였다. 친구들의 영어 점수를 듣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그저 나와 똑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꽤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뒤늦게 눈치챈 것이다. 그 후 그 친구들과 1,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 부끄럽지만 그 당시 나는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컸다. 어쩌면 친한 친구들이었기에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되는지 영어 교제는 뭘 보면 되는지 물어보고 도움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연락이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을 만나는 걸 피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투자 고수들과의 자리나 내 친구들과의 자리나 어색하고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다. 어느 자리든 배울 것과 얻을 것은 있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관점과 태도에 따라서 어떤 자리는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되어버렸고 어떤 자리는 안고 싶은 자리가 되었다. 당신에게도 분명히 앉아있으면 배울 것이 많은 다양한 테이블이 있었을 것이다. 그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난 건 누군가의 편견이나 시선이 아닌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피해의식과 자격지심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에 내 감정을 위해 일어날 수도 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배울 것이 많지만 당신을 힘들게 하는 자리 당신은 피하지 않고 그 테이블에 계속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최악의 부름마저도 극복하게 하느님 사실 나는 운에 대해 책을 쓰는 것이 조금 민망할 정도로 운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니 운이 없다 정도를 떠나 운이 나빴던 경우가 더 많았다. 20, 30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학, 취업, 결혼 모두 남보다 늦었거나 아직 하지 못했다. 공부를 못했던 내가 갈 수 있는 4년제 대학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2년제 전문대에 입학했고 군대를 제대한 24살에 다시 수능을 쳐 지방 사립대에 입학했다. 취업도 늦었다. 나는 3번의 인턴십과 1번의 계약직 일을 하는 1년 반의 시간을 겨우 겹쳐서 정규직 사원이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서른이었다. 그 밖에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 가지 관점과 한 가지 판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답부터 먼저 말하자면 한 가지 관점은 긍정과 부정 중 긍정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한 가지 판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으로 평생을 따라다닌 외모 콤플렉스도 극복했고 학벌 콤플렉스도 극복했다. 하지만 내 삶의 진짜 불운은 따로 있었다.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여유도 없을 정도로 불행했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고민된다. 조심스럽지만 가족의 불행에 대한 일하기를 꺼내려고 한다. 아버지는 괜찮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40살의 젊은 나이에 명예퇴직을 당했다. 그 후 할 일이 없어 몇 년을 그냥 놀다가 집에 돈이 떨어질 때쯤 할 수 없이 택시기사가 되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 하루에 무려 15시간을 운전했다. 2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해온 아버지에게 택시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여응이나 취미가 아니었고 말 그대로 생존의 수단이었다. 나의 유일한 형제인 형은 신념 넘게 우울증을 앓았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살아남았지만 그 과정을 바라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형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어머니 또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 이 모든 불행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비극이었고 결국 나 또한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안 좋은 생각을 했다. 자살자의 유족은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한다. 실제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인 정신의학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다. 피츠버그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우울증 등의 기본장애를 앓는 부모 334명과 그들의 자녀 700여 명을 조사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부모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는 부모의 자녀에 비해 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마디로 부모의 자살 시도는 자녀의 자살에도 강력한 방화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나 역시 겁이 났다. 형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고 엄마가 같은 아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나 지독하고 끈질기게 엄마와 형을 괴롭혔던 우울이라는 놈이 나에게도 들러붙었을 걸 알았을 때 내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이쯤 되면 불행의 늪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사실 우울증은 대개 우리가 어쩌나 할 수 없는 부분에 기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무기력해지고 병은 점점 더 깊어진다. 너무 깊은 고통이었기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지만 그런데도 나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이 병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매일 매순간 고민했다. 그러자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우울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연히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진 데서 비롯한 것이었다. 그러니 우선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란 걸 깨달았다. 긍정의 시야를 가지는 건 여전히 불가능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 가족의 우울증과 엄마의 죽음은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불행을 인정한 나는 나 자신의 불행한 존재로 여기고 스스로를 다독이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부정의 늪에서 빠져나온 나는 그 다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했다. 직업 특성상 불안정한 수입을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마음의 불안과 우울에 갇히지 않도록 몰입할 대상을 찾는 일도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선 움직여야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나는 그것을 가장 경계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든 상황이 그대로면 우울증이라는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받았다. 그간은 집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고 매일매일 햇볕을 쬐며 산책을 했다. 가까운 사람들이 만나며 내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무엇보다 완전히 새로운 일인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해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몰두했다. 사도 바꿨고 집도 이사하기 위해 부동산에 문의했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시간, 장소, 사람 등 무엇이든 다 바꿨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조차 이렇게 노력하는 환자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지만 그 정도로 나는 간절했지만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울증은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결국 이런 꾸준한 노력이 나를 조금씩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했고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도 조금 알게 되었다. 우울증의 바다에 처음 빠져본 나는 깜짝 놀라 허우적대게만 했다. 헤엄을 칠 줄 몰랐기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허우적대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 뿐이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울증은 쉽게 낫지 않는다. 우울증이 생겼다는 것은 대부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나처럼 비극적인 상황까지는 아닐지라도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빠지다 보면 우울증이라는 놈이 파고들어 약해진 마음에 뚜라리를 트는 것이다. 이처럼 큰 불행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과 감정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뚝뚝 흐르던 피가 먹고 딱지가 않고 상처가 아물고 흉터가 희미해질 때까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인정하기 싫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리하게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만큼 몸은 더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그렇게 우울한 감정과 나의 불행을 받아들이면 조금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은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악착같이 찾아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몸에 힘을 빼고 차분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어느 순간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물 위에서 유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살면서 힘든 일에 부딪힌다. 어렵게 꺼낸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긍정하고 아니 긍정할 수 없을 땐 인정이라고 하고 그 후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불운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에 너무 힘든 순간이란 걸 나는 잘한다. 그렇기에 당신에게도 최악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런 노력을 할 수 있길 어떤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익숙한 것과 작별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라. 직업 특성상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슈퍼 개미를 많이 만난다. 그분들에게 주식 투자 공부에 대해 물으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이미 주식을 어느 정도 아는 분은 가르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만의 습관과 버릇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차라리 주식을 아예 모르는 분을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게도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을 물어보는 다른 유튜버들이 꽤 있다. 나 또한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기에 썸네일과 제목을 어떻게 뽑으면 좋은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좋은지 상세히 알려준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알려준 것이지만 실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하며 나를 당혹하게 했다. 아, 그 썸네일과 제목이 괜찮긴 한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편집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남들과 비슷한 걸 만드는 게 아닐까요?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다. 그래도 구독자 87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구독자 1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보다 조금이나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은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참고로 나는 나만의 유튜브 성공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크리에이터 23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 젊은 부자들 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유튜브 관련 상을 두 차례나 받았다. 유튜브 관련 강사와 실용전문학교 유튜브 제작 관련 교수를 역임했고 유튜브 관련 워크숍에 자주 참관하며 구글 유튜브 매니저와 MCN 담당자와도 정기적인 미팅을 한다. 무엇보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87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2년 반 동안 매일 유튜브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 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고수한다. 이미 자신만의 원칙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히려 내가 썸네일과 제목에 관한 결과값이 좋지 않을 때마다 주변 시청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수정 방향을 찾는다는 것이다. 나는 내 방법이 영원한 정답일 리 없다고 생각한다. 나만의 생각에 빠지다 보면 결국 채널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내 조언을 듣지 않은 사람에겐 다시 조언해 주지 않았다. 내 이야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고작 2년 경험을 한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10년, 20년을 경험한 슈퍼 개미들은 오죽할까. 7년 동안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산 적이 있다. 앞머리는 살짝 길고 옆은 조금 짧은 모익한 스타일이었는데 이 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몇 년째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사분께서 헤어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몇 개월째 말씀하셔서 어차피 실패해도 머리카락은 금방 다시 자랄 테니까 하고 그의 말을 따랐다.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너무 짧아져 마치 머리를 짧게 깎은 고시생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었다. 괜히 잘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 몰라 시청자분에게 물어봤다. 지금 스타일이 더 깔끔하고 멋있네요. 훨씬 더 어려 보여요.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다. 100개가 넘는 댓글 중 이전 스타일이 좋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알았다. 전에 헤어스타일은 그저 내 눈에 익숙한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지금의 바꾼 헤어스타일이 더 좋지만 내 눈엔 어색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 중에도 이런 게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내 방식은 어쩌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무언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게 두렵다면 그때마다 잘라버린 머리카락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겁먹지 말고 웬만한 건 다 되돌릴 수 있다. 인생사 세용지마와 진인사 대 천명 인생사 세용지마는 인생사 세용지마는 살면서 수도 없이 들은 말 중 하나다. 기륭 화복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미리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살다 보면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는 온갖 경험을 한다. 단순화에서 말하면 성공적인 삶은 화를 복으로 바꾸는 기술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다. 이에 대해 한 사업가가 내게 이런 말을 들려줬다. IMF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이 어려워졌는데 그게 저에게 좋은 운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집이 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집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등을 어른 나이에 고민할 수 있었죠. 그 후 17살에 혼자 서울에 올라와 일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시기에 우리 집이 평범했고 제가 부족함 없이 자랐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집이 가난했던 게 저의 가장 큰 운이었던 거죠.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투자자를 만난 적도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카이스트를 졸업했는데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가는 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3분의 1 정도는 박사 과정을 밟아 교수가 됐고 3분의 1 정도는 대기업 연구소에 갔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친구들보다 출발이 좋지 않았죠. 조그만 기업에 들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저한테는 세용주만 같은 거였죠. 지금 우리가 신이 넘었으니 대기업 연구소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곧 회사에서 나오면 뭐로 먹고 살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전 그 걱정을 그들보다 훨씬 빨리 했죠. 친구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었으니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더 어린 나이에 고민하게 됐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답이었던 게 지금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인생은 계획한 대로만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들 하는 거겠죠. 나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나도 내가 지방대를 간 게 운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생각하기에 따라 세용지마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1등이 되면 오히려 더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창 시절 총 17번의 공모전 수상을 하면서 학내에 있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 만약 지방대가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돋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다닌 학교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극소수였지만 명문대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은 되었을 테니 말이다. 이런 현상으로만 보면 나쁜 일이지만 그걸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나쁜 운은 얼마든지 좋은 운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도 힘든 상황도 불행한 상황도 마음먹기에 따라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나에 따라 충분히 좋은 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운이 좋다 라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부정적으로 사고하면 긴장감이 더해져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지만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지고 다음 기회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최악은 나는 운이 안 좋아 운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어떤 안 좋은 일도 세용지마처럼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기에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는 꼭 필요하다. 그 긍정적인 생각 하나가 우리 안에 잠두 눈을 깨울 수 있다. 인생사 세용지마만큼이나 많이 듣는 말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진인사대 천명이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길이 기다린다는 뜻인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긍정적인 마인드와 더불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정신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사업가가 내게 해준 이야기가 있다. 가까운 분 중에 로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로또를 맞으신 분이죠. 코리아 로터리 서비스의 남기태 대표님인데 원래 즉석복권 사업을 해왔기에 로또 사업을 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또 사업이 처음부터 잘 풀린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로또를 너무 안 사니까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죠. 돈이 딱 일주일 남았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서 로또 열풍이 불었어요.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게 운인지 노력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때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로또를 공짜로 뿌리는 이벤트를 진행했거든요. 하지만 로또 열풍의 진짜 배경은 따로 있었죠. 로또 1등이 계속 안 나온 거죠. 1등이 안 나오니 상금이 130억 원 정도로 늘어났죠. 그게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기 시작하니까 로또 열풍이 분 거예요. 이분이 성경한 비결이 뭘까요? 로또를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것 또 사업을 하게 된 것 오랜 기간 로또 1등이 안 나온 것 뭐가 운이고 뭐가 노력이고 실력인지는 사실 명확한 비결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원래 가늠하기 힘든 복잡계니까요. 우리 회사에서 임원들끼리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진인사대 천명이에요.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만큼 도움이 되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노력한 만큼 운이 따르면 하늘에 감사하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거죠. 저는 자신에게 찾아온 운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운이 따를 때가 있는 거고 그 운이 닿으면 감사해야 하면 되는 거다. 만약 운이 바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운이 올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면 되고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그 운을 겸손하게 기다리면 된다. 이에 대해 2016년 리오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 문영철 감독님이 내게 이런 말을 들려줬다. 양궁 실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는 걸 선수들도 알아요. 하지만 경기 당일 운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선수들도 그런 불안을 느끼고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제가 선수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종교인도 아니고 믿는 신도 없다. 하지만 내가 믿는 게 하나 있는데 운도 실력이라는 거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 노력이 부족했고 훈련에 떳떳함이 없다면 불안해도 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하늘도 너의 편을 들 것이다. 그러니 노력한 만큼의 운을 믿고 두려움 없이 시합을 치리면 된다. 대한민국 양궁은 리오올림픽 때 사상 최초로 전 종목을 석권했다. 믿고 보는 대한민국 양궁 지면 역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잘하는 것은 맞지만 양국의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문영철 감독님의 말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늘은 뭐라도 더 주지 않을까 그게 결국 좋은 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우리가 결과를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의 노력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그 결과를 하늘에 맡기고 겸손하게 기다리면 된다. 진인사대 천명의 마음가짐이 당신이 하는 일에 더 많은 운을 가져다 둘 것이다.